이리와 서우어! 샘틀벨~! 왔다, 갔다! 모두, 오늘의 매일 요리를 주목해주셔서 이게 대체 뭐해? 엄청 면대? 공짱해! 정말 커져!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오늘 이밤에 우리 모두를 상징하는 텐 버드 로스트라는 거예요! 사장님! 수고 많았어요, 정말 훈인해요! 아 예, 고맙습니다! 몸에 좀 칭칫하지 않았나요?! 이거 칭찬 못 했는데 아 이게 텐 도와드 뭐라고? 말 그대로야. 새 안의 새. 오 그 안의 새. 오 그 안의 새. 이제 갈고 갈아와요. 그러니까! 그런 식으로 열 마리의 새가 들어가 있다. 맞아. 이게 클럽의 첫 만찬에 또 올라왔다는 바로 그 메뉴구나. 솔직히 좀 놀랐어. 굉장히 인상적이야. 알다시피 우리 멤버는 모두 열 명이고 전체가 하나가 됐어. 각각의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존재해. 활활 타오르는 오븐 속에서 더 단단한 하나가 된 거야. 타오르는 불꽃이. 최근 우리가 겪었던 역경이라면. 그 역경 속에서도 변하지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된 것을 기념한 거지. 라이언 클럽이 하나. 무슨 소리가 죽었냐. 그래서 어떤 차들이 들어간 거야? 자 우선 실면도로 시작해. 두 명의 새산이거든요. 그래서 뭘로 만들었다는 거지? 자세한 건 저도 한번 물어볼게. 자세한 건 저도 한번 물어볼게. 맞아. 두 명의 새산이거든요. 그래서 뭘로 만들었다는 거지? 자세한 건 저도 마이클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거야. 어떤 새가 들어갔는지 꼭 좀 알고 싶어. 아 이게 그 몇 마린 뼈를 반하네. 10마리에요. 그래야 했겠죠. 모두들! 어떤 새가 들어가 있는지 알고 싶어하는 것 같은 새가. 뭐 어쨌든 요리에 사용하는 새들. 뭐 가장 작은 멧줄이. 아까 주요새라고. 아 이게 주요새라고. 아 이게 주요새라고. 아 이게 주요새라고. 아 이게 주요새라고. 주요새라고. 뇌졸. 뇌졸. 뇌졸은 없어요. 그 호루새라고. 호루새라고. 어우 무슨 꿀떼이라고. 호루새라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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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기 다. 그리고. 아 꼭. 칠멘조 열받아. 그러니까. 뼈가 분리된 채로 서로에게 재엄켜 있다는 거지. 아 이게. 아 이게. 진짜. 아 진짜 엄청난 거. 에피크로스 악바에 쾌락주행이 잦아져서. 탤문으로 트는 거 안 보지 못했을 거야. 가이 가이 가이. 자는 속을 육해라. 앟을 해놓기 전에 침의 주의 배를 두 명이서 함께 꾸며 했습니. 다행. 침멘조에게 경의를 푸는다. 니마들이면 그냥. 흔한 담요리가 아냐. 가운데를 자르면 거기에 침들이 나오는 거야. 어어어어어어어양. 젠이 시작해야 된다. 젠이 한 버거지 좀 봐. 젠이 편. 누가 잘나 볼 줄. 젠아. 젠이 편. 젠이 편. 내가 잘라 볼래. 그래 니가 해보자. 야 니가 해보자. 공급해야지 그럼. 심리의 카브로. 공급해야지.